아내가 주역의 대가였다고 책에서 봤어요 화풍정 사효가 원래 자궁이 쌀 구하러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 굶고 있는데 공자님 제자들이 그래서 점을 쳤는데 화풍정 사효가 나온 거예요 화풍정 사효는 솥이 엎어져서 솥 안에 있는 게 물건이 쏟아져가지고 목 날아간다는 효거든요 시껍 했죠 아 우리 밥 먹기 글렀다 그런데 안자가 바로 안자가 소인이 소인이나 해당되지 군자가 그러겠냐 자궁이 군자인데 군자가 갔으면 화풍정 사효도 이 괴상을 보면요 효사만 보지만 괴상을 보면 소단에 배 타고 소단에 곡식 가득 차서 오는 형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역점 차가지고 잘 안 맞는 이유도 그 써있는 말로는 안 맞는데 그 괴상으로 풀어보면 여러분 전께 맞을 수도 있는데 괴상을 풀 실력은 나중에 제가 주역 책을 좀 내드리고 팔게 제가 얘기해드린 거 가지고 자유자재를 갖고 놀 정도 되면 괴상으로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괴를 안자는 자기가 괴를 푼 거죠 화풍정 사효를 풀어보니까 배 타고 곡식 소색 곡식 가득 싣고 오는 점이다 언제쯤 올 거다 시간까지 맞췄죠 안자가 그랬다는 야사가 전화죠 주역 괴상 다 알기 전까지는 주역점 너무 믿지 말고 참고만 해야겠다 그런 거예요 주역점 일반적인 거기 주역에 있는 설명으로 풀면 일반적으로 맞는데 정밀하게 또 볼 수도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긴 해요 근데 하늘한테 맡기세요 아버지 제가 주역 탑 이해 못하는 거 아시죠 저는 여기 써진 대로만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점을 주세요 하고 점 치세요 치셔서 써진 대로 일단 쓰세요 좀 더 이렇게 꿰뚫어보는 분들은 좀 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